I can't go to the profile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꽃내린 сем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오케오케이 어차피 리방하면 되니까 아이차 뭐야 아아 8.5 8.5 8.5로 했다 아 큰일났다 문제는 오케이를 안해가지고 오케이를 안해가지고 큰일났네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 28도 못깨고 27도 못깨는데 지금 30일을 저보고 하란 얘기에요 이거 강태당하면 아예 그냥 안돼요 안되겠다 내 손가락 전법을 써야겠어 두 손가락까지는 안돼 아 이거 위치까지 가나 아 이거 멈추고 에이 이번엔 아픔이 남은 것 같은데 엄청 지켜보려 아 아 아 아 아 또한 어떠해!! 꾹! 이동하는 걸까? 거짓말을 잘 하자, 그럼 무치게 를 할 것 같다. 그럼 이수게 를 할 것 같아. 나의 무더기와 목욕을 내게 해. 보기엔 안전한 거 같아. 를 어떻게 해야 해? 못해야 해. 계속해서 물기를 놓고 있는 거 같아. 그를 손을 내게 해. 모아하지 못해. 하지만 나의 무한 동생이 잘 안가기고 할 것 같아. 내가 이균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를 못하는 놈이. 데뷔 anak 왜 이거 뭐야 와 손가락 진짜 아파 안 끝났어 아 Tips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어떤 노래가 좋을지 이게 못 빠져나가는구나 엑스퍼트 엑스퍼트 못 빠져나가네 아니 좀 하드도 좀 쓰고 저기 이지도 좀 쓰고 노멀도 좀 쓰란 말이에요 더 싸요 그게 왜 엑스퍼트로 엑스퍼트만 쓰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템도 많은데 아 진짜요? 아직 안 잡는다 아직도yon이ких 기다려나가네 엄마는 안 잡아뵙고 이 quarter- вок류도 있는구나 we got to go we got to go we got to go we got to go 도덕이오해! 일찍 몰리아게 해! 나 아직도 갈게 해! 와아 와아 오젠가니 하이텐 자아 미이체 자아 미이체 자아 미이체 자아 미이체 아 아깝다 우와 이거 뭐야 포로마마 몰이를 잃을까 아 와 이거 저 강태, 강태필인데? 야 마지막은 완벽했다 마지막은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완벽했어 아노아 1미스이라네요 지금 저한테 30레벨 주시고 지금 아노아 1미스 하는게 말이 돼요 지금 고티나이는 몇미스 있는줄 알아요 지금? 백며, 200몇개 뭐야 몇미스 한거야? 지금 172미스 했어요 당연한거라구요 지금? 당연하다고 했어요 지금? 1등! 어 이 노래좋다 아하하 네 때려쳐 한돌이 2벤 달리, 아아 한돌이 2벤 달리고 계시는구나 왠지 엑스퍼트 원하나 히티드 몇이에요? 몇, 몇 빨리 얘기 빨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지금 1루 된거 맞죠? 지금 이거 시간이 너무 주.. 주.. 뭐냐 시간이 너무 뭐냐 모잘라 일일이 하는것도 너무 힘들어 음 하하하하 어깨 죽는거야 그러지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죠요? 네 하하하하하하 1테카네 네 맞아요 그리고 1테카로 열심히 넘어갈거에요 네 아이고 고통이다 이거는 롱노트도 못하겠죠 아하 으 으 하하하하 흐흐흐흐 안 되겠다 실장이 6손가락 13 10 10 10 오락! 그러다 튕겨야 말을 듣지 그러지 마요 어허허허 이거 튕기면 얄자로 때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휴.. 이즈 리프티... 시비가 나왔죠... ㅋ ㅋ ㅋ 지금 다음 파트! 다음 파트에도 엑스파트란 말이에요 지금 시비까지 나오면은 이것도 시비에요, 근데? 이것도 시비까지 있는 거에요? 와... 아 이거 10일까지만 있지 왜 10일까지 인건가? 네 우와 이거 못 쳐 이거는 우와 아 이 손가락 터 우와 고맙습니다 SREV 몇 seule 이건 distinct 날씨가 UFF 에